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혜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모든 선택 상황에서 만나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타로 카드로 들고 와봤어요 제가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번에 사무실 개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생님 이 사람하고 연애를 계속해야 될까요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쨌든 고객들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의 어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 결정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담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선택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아니면 집도 이 집을 선택해야 되나 저 집을 선택해야 되나 하는 선택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이 카드는 유효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우선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떤 거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연애도 되고 취업도 되고 이사도 되고 투자도 되고 모든 상황에 선택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1, 2, 3, 4번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 분들은 자 이거는 1번을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 자 그리고 B를 선택한다 구독자 분들이 A를 선택했을 때 결과 자 그 다음에 B를 선택한다 자 이렇게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우선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되면 한다 첫 번째 거를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것을 선택한다 자 그럼 우리가 한다 안 한다로 결정을 냅시다 한다 안 한다로 자 첫 번째 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A 안을 선택하신 분 그러니까 A 안을 할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되면 1번 구독자 분들 중에서 자 첫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 산을 주고는 원래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생각도 많고 뭔가 하기 싫은 마음도 많은 거야 과거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이걸 선택할 건가 이걸 선택할 건가 지금도 고민이 많은 상태다 고민이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번 이거를 예스를 선택하게 되면 계속 이게 뭔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정지가 돼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모든 운에서도 쉽게 진전이 안 되고 기다려야 하는 어떤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과거는 고민이 많았고 현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재고 있는 모습이고 미래도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니요 비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다스릴만한 게 있고 뭔가 정리가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진전되는 모습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A를 선택했을 때의 어떤 결과 자 결심이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의 어떤 결과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조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선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을 어떤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A안 B안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라고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은 B안을 선택하시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능력도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뭔가 약간 정리라든지 떠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뭔가 진전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어떤 빠르게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나 진전이 되거나 바른 어떤 진행 속도를 보이게 된다 자 그렇게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데 이게 이 A안 B안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빠르게 뭐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계시기는 한데 이 어떤 결론 자체가 빨리 이루어질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결정하겠다 왜? 이게 휴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결심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2안을 선택하세요 1안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A안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B안을 선택하시게 되면 훨씬 그 뒤에 더 좋다 자 그리고 1번을 우리가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결심이 필요하세요 자 칼을 들어서 이쪽으로 나아가야지 많이 어떤 결정력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한다 안 한다나 A안이나 B안이나 했을 때 뒤쪽 후자가 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된다 그래서 후자 쪽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진전이 빨리 되지는 않는다 천천히 가되 후자 쪽을 두 번째 쪽 안을 선택해서 가자 자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먼저 두 가지 갈등 요소에서 자 첫 번째 2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A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B안 자 그리고 A안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 자 두 번째 B안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A안을 두고 뭔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거든요 매달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과거도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계속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또 미래까지도 이걸 두고 계속 고민이 많아요 일곱 가지 막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A안을 두고 떠나는 모습이라든지 약간 정리하는 어떤 기운이 기운이 드는 카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B안은 어떠냐 이거는 가족이라든지 위에 직장 상사라든지 자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이것을 두고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B안도 걱정이 A안도 걱정이 많고 B안도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B안을 두고 어떻게 하냐면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안 해도 되고 걱정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또 약간 정진된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것 또한 고민이 많은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B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 보류 선택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카드조차도 무리에 있는 카드거든요 무리에 있는 카드면서 감정이 전부 다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뭔가 양가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 안에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두 개 중에는 답이 안 나오고 제3의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은 이 카드 속에서 두 개의 어떤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결정을 드려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A안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내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지는 못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뭐냐면 컵 8번이거든요 컵 8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 결정은 내리지 말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에 안전한 결정을 내리자 그런 카드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도만 혹시나 만약에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끝낸다 다음에 끝낸다 이런 걸로 고민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연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양가적을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 카드는 A안을 선택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잘 마무리해서 다음에 완전히 끝내겠다는 자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 왜냐하면 이 충고 카드가 백 카드가 뜯거든요 그러면 이 백 카드는 뭘 상징하냐면 지금의 내 마음이 정확한지가 사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고 자 그리고 중심이 안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해진 다음에 결정하자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속에서 A안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조금 더 다져서 이 다음에 결정하자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중에서 A안을 선택할 것인가 자 B안을 선택할 것인가 자 A안을 선택한다면 B안을 선택한다면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이 카드는 3번 안에는 이직이라든지 내지는 시험이라든지 약간은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A안을 이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뭘 선택하라 자 B를 선택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구독자 중에서 A안을 지금 생각하시는 A에 관한 생각은 지금 지금 마음이 안 좋으세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돈도 돼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마음도 안 편하고 이상하게 거기다가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송신하고 그 다음에 속시끄럽고 거기다가 승자도 패자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일도 많고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경쟁률도 높고 생각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자 그런 상황이 A안 속에서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거는 두 달이 되게 되면 뭔가 소식이라든지 변화가 옵니다 뭔가 빠르게 어떤 변화가 온다 두 달 뒤에 두 달 뒤에 뭔가 빠르게 변화가 오게 되고 자 이거 B안을 선택한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안이 굉장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만드는 어떤 마음이 내 마음 속에는 이 카드에는 깔려 있어요 3번 카드 속에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B안이 마음을 더욱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하죠 자 남자의 주도하에 뭔가 변하는 거고 자 새로운 세상으로 가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풀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B안을 선택해서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풀 카드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카드가 전부 다 떠나거나 조금 다른 곳으로 가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준비를 해서 B안을 어떤 선택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약간 기도의 힘이라든지 뭔가 묵묵한 기다림 조금 더 묵묵한 노력들 자 그런 그런 것이 어떤 필요한 카드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신의 은총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이라든지 입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A안이나 B안을 선택을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낫게 되고 분명히 B안이 낫기 때문에 B안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서 본인의 본인들의 묵묵한 노력이라든지 거기다가 기도의 힘이라든지 어떤 기다림의 어떤 힘이 좀 필요하다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어쨌든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B안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을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A 아니냐 B 아니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후원자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그대들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대가 잘 되기를 내지는 그대들의 뒤에서 든든한 스폰이 되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이 자 그리고 그 같은 카드에 독수리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후원자가 제시해주는 A안 B안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4번 카드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어떤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지금 큰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거의 합격이다 뭔가 취업이다 자 그리고 굉장히 결혼이다 자 결혼을 한다 안 한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안과 B안 중에서 A안은 크게 뭔가 좋은 제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다달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 힘을 쓰고 과거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 이 안이 나오기 전에 노력을 많이 하거나 힘들게 뭔가 열심히 해왔다 지금까지 보면 자 거기에 이것을 잘 꾸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남녀도 합의돼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A안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B안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카드가 떴고 지금도 B안을 뭔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힘들게 B안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래의 뭔가 끝남의 카드가 데스카드라는 마감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마감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남녀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어떤 제안이라든지 자 그런 카드가 떠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안이다 B안이다 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선택 4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조언 드리기로는 이 A안을 선택하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떠있죠 합격증서도 떠있죠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열심히 매진하고 달리는 모습이 떠있기 때문에 자 이 A쪽을 선택하세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자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이런 뜻도 그런 걸로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A안을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뭐냐면 아까는 그래도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남녀의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업의 제안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서로의 감정의 교류라든지 그런 카드들이 지금 이 안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약간 결부된 카드가 들어있다 자 그리고 이 카드 안에는 남녀의 모습이 들어있는 카드가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남녀의 어떤 기로에 서서 남녀의 성별에 대한 기로에 서있다 내지는 남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자 누군가 나에 대해서 후원자가 되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 성별을 선택해서 내지는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를 선택해서 이 A의 안과 B의 안을 결정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잔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에 따라서 이 선택의 어떤 뭔가 폭이 좀 정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4번의 어떤 우리 구독자들은 A의 안을 될 수 있으면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현실적인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와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 카드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사 가면 되고 전진하면 되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그대들의 후원자들이 밀어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상황은 A의 안과 B의 안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자 A의 안을 선택하자 자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A안과 B안에 대해서 고민을 드렸어요 자 사실 이 카드는 무심히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각각의 선택 상황이 있죠 자 그 상황에서 A안과 A안과 B안을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여러분의 선택적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고 또 혹시나 선택 상황에서 너무 안 이 카드 안에 크게 안 좋은 건 없거든요 만약에 조금 크게 안 좋다 하더라도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